JCS 학생들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나요? 아, 이제 마스크도 벗을 수 있는데 나가서 놀고 싶다. 근데 공부는 포기할 수 없잖아. 아하, 걱정 마세요. 3주 동안 여러분들의 여름을 책임져줄 주니폴 써머스쿨 시즌 앤 잉매치먼트가 우리 JCS 학생들은 그 달입니다. 시즌이면 그럼 계절을 공부해요? 아니요. 시즌은 바로 S. 사이언스, E. 잉글리시, A. arts, S. sports, O. N. 오픈네이츠. 아하, 줄임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시즌 프로그램에서는 학기 중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하고 흥미로운 과학실험, 또 여러 재료와 방법을 활용한 미술 경험, 또 무엇보다 학생들 모두가 가장 좋아하는 체육시간이 준비됩니다.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해도 좋을 것은 자연과 과학을 만끽할 수 있는 필드 트림을 2주 동안 매주 한 번씩 가게 된다는 것이죠. 특별히 인위치먼 프로그램에서는 그동안 우리 학생들이 학기 수업을 따라가느라 혹시나 놓칠 수 있었던 vocabulary를 단어들 집중 공략하며 영어, 수학, 과학, 홀 섭젝트들을 체계적으로 복습, 예습, 심화, 학습하는 것뿐 아니라 토프가 PSAT, SAT, 디지털 테스트 준비 및 모의고사를 통해서 대학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모든 학생들이 사이언스 페어에서 시즌 앤 인위치먼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운 실험들과 과학이론을 모두와 함께 나누고 발표하는 멋진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. 자, 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알찬 주니퍼 써머스쿨 시즌 앤 인위치먼 프로그램은 여러분 다 잊지 않고 등록해야겠죠? 등록 기간은 3월 3일에서 3월 17일 2주간 진행되니까 꼭 캘린더에 저장! 2023년 여름은 주니퍼 써머스쿨 시즌 앤 인위치먼 프로그램으로 고고!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. 20년 여름은 여러분이 주니퍼 써머스쿨 시즌 앤 인위치먼 프로그램으로 보임했죠.